인천 아파트 건설현장 인천 아파트 건설현장 다행이에요 사람을 거주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기도 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와르르 와르르 무너졌다고 합니다 순살이 뭐예요 순살은 원래 이렇게 뼈가 있는데 이 뼈가 없는 걸 순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철근이 없는 철근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이 뼈가 한 개가 아니라 이 뼈가 좀 여러 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뼈들이 없어요 뼈들이 없거나 부족해요 자 그래서 이른바 지금 순살이 됐는데 자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지하주차장이 갑자기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지하 1층 뭐 970제곱미터 이 구간을 파악됐는데 내부는 내부 마감공사까지 마쳤으니까 짓기 시작한 단계가 아니라 거의 마감을 해가는 시점에 지금 이렇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원정까지 수출을 하고 해외에 대형 다리부터 훌륭한 건축물은 대한민국에 나서서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정말 또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 내부의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붕괴된 지점에서 골조가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아 여기 철근이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게 드러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봤더니 GS건설에서 시공했던 아파트로 드러났고 전면 철거에서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면 재시공 한 뭐 4천억대 이걸로 인해서 추가로 들어야 되는게 4천억원이라고 하는데 잘 지었으면 몰라도 이거는 GS건설도 엄청나게 큰 타격일 것이고 이미지도 깎였고 재무 구조상도 엄청나게 부담을 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철거에서 재시공해야 되고 입주기간 지원된 것도 또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GS만의 문제가 아니었던거에요 이게 한 채 이게 한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순살 아파트가 좀 여러개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야 이게 뭐 총체적 난국인데 오히려 이렇게 지금 인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나왔던걸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건축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했는데 6명 사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도 한번 붕괴됐어요 이게 2022년이에요 작년입니다 근데 이때는 공사인부가 지금 사망했던건데 자 이때도 원래 철근을 넣고 그 다음에 이거 양성을 하고 이런 과정을 좀 천천히 단계별로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잘 지키지 않아서 일부 구간이 붕괴가 됐고 6명이 사망됐고 이래서 지금 현대에서도 이 아파트를 전면 철거하고 다시 시공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문제된 GS건설 아파트가 무량판 방식인데 이 무량판 방식으로 지었던 건물이 있었죠 1995년에 무려 1500명의 사망자가 났어요 1500명 이게 바로 삼풍 백화점이죠 삼풍 백화점 1500명이 사망했던 삼풍 백화점도 바로 무량판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량판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1995년부터 금지를 시켰는데 2017년부터 다시 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95년도에서 2017년까지는 무량판 방식이 없어요 근데 다시 2017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시공 방법에는 원래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그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최근에 우리 원래 대형 건설사라고 하면 그 이름만으로 신뢰하고 우리는 아파트를 사고 입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노라는 대형 건설사들이 지었던 아파트에서 최근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름도 잘 갖다 붙여요 이게 보면 순살자이 자이가 지금 치킨 브랜드로 바뀌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프루지오는 흐르지오 흐르지오 왜 흐르지오냐 그랬더니 대우건설 프루지오는 폭우가 내렸을 때 여기서 수영할 수 있게끔 단지가 침수됐다고 합니다 수영이 가능한 흐르지오라는 오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흐르지오 그 다음에 통폐캐슬 이게 롯데캐슬이잖아요 그죠? 자이, 대우, 롯데, 현대 지금 삼성빙은 다 나왔네요 삼성은 최근에 안 짓지 않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이 지은 곳이 문제니까 그 아래급 중견 건설사들은 더더욱이 심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 재력도 그 다음에 인력도 넉넉했던 지금 건설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가 저렇게 안 지어졌는데 우리 그보다 더 아래급에 있는 조금 중견기업들은 더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소비자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그냥 무량판 하니까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벽식 구조하고 기둥식 구조하고 무량판 구조예요 자 이거를 거의 주차장에 가보시면 아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었구나라고 하는 걸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기둥과 이런 모양을 보면 아 여기는 벽식이구나 여기는 기둥식이구나 대부분 보면 이렇게 바닷가 기둥만 있는 형태 이 형태가 사실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무량판이 좀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량판이 안 좋은 공법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건축법상 전혀 하자가 없는 그거인 건데 이거를 원한대로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러한 거고 사실은 장점이 훨씬 많은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공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높은 층고 또 전기 및 설비 배관 에어컨 배관 이런 시설도 용이하고 층간 소음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게 잘 받쳐주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철근이 핵심인데 최근 문제 현장에는 철근 여기에 지금 철근을 안 넣어서 이게 지금 순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순살이 저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넣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걸 했다는 거는 봤습니다 살인미수입니다 살인미수 그래서 무량판 구조 여러분들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파트를 고르실 때 참고하면 좋으니까 무량판 구조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보호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철근으로 받쳐 가지고 공간을 넓게 뺀 것도 있고 밑으로 보호가 내려오지 않은 이런 곳은 여기에 철근이 안에 잘 들어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조 이런 주차장 구조는 여러분들이 무량판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부실시공이 일어났을까 이게 왜 시공했던 사람들은 그 철근을 그렇게 안 넣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3척에서 입주 2달 앞둔 아파트 입주 2달이면 거의 이것도 완공을 앞두고 있는 거죠 아파트 건설을 포기했대요 자 왜 포기했냐 임대 아파트인데 자재값이 너무 올라 버린 거예요 우리는 현실로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은 슈퍼에 가서 철근을 살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도 리모델링 공사를 많이 했는데 가격이 얼만큼 뛰었냐면 2배 3배 뛰었어요 2배 3배 와 이게 이렇게 무섭게 상승했다고?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큰게 짓는 곳 같은 경우에는 자재값이 상승하면 지워봤자 적자인 거예요 지워봤자 예를 들어서 1억에 지워주면 내가 한 천에서 2천만 원이 남는 건데 지금 1억에 지으려고 했는데 원가재료가 1.5억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마진도 아니고 내가 돈을 더 구워서 지워야지만이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 자재값 상승 때문에 FN들은 지금 이걸 다 부담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좀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구조 자체는 처음에 선 분양을 하잖아요 이거 분양을 뭐 정해가지고 2억 3억 4억 분양가 정해서 그 다음에 시공사랑 계약을 해서 하는데 최근에 뭐 재개발 재건축 그 전에 계약했던 것도 이거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서로 분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부실시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중간에 착공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어 분양가 통해서 공사비도 다 책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온한 시기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평온하지 않은 자재값이나 인건비 상승이 사실 많이 될 때는 인건비 상승도 어 무시 못하거든요 그때는 시공사가 엄청나게 부담을 갖기 때문에 하도구 업체를 쪼우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뭐 뭔가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야 우리가 그래도 2억에 분양 받았으니까 너는 1억에 시공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1억에 시공해 그런데 이 사람이 어 재료비나 원가가 이게 올라갔다고 하면 이거를 또 여기서 둘이 엄청나게 싸우거든요 둘이 엄청나게 싸우는데 이런 분쟁이 없애기 위해서 나중에 공사는 적정 공사를 반영해서 나중에 분양가를 책정하는 어 이 방식으로 어 가는 걸 추천하는데 이게 뭐 구조상으로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분양을 해왔는데 근데 이게 꼭 항상 그러잖아요 건설사는 이익을 낼 때는 엄청나게 되고 손해 볼 때만 바로 그냥 팍 빠지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오현웅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컸었고요 그때 뭐 코로나 때문에도 좀 컸었고요 요인은 되게 많아요 이 자재값이 올라갔던 요인은 뭐 수요가 증가해도 그렇고 뭐 패스적인 상태가 돼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 아니면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자재 가격이 어 몇 프로 이상 됐을 때는 다시 협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공사가 좀 숨 쉴 수 있는 어 최소한의 안전 정도는 지킬 수 있는 어 그 정도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공사 현장 가보시면 대부분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이분들은 숙련공이 아니어가지고 시공의 오류 품질 저하 어 이게 됩니다 저도 제가 빌라를 졌는데 목수들이 다 외국인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인건비가 워낙에 비싸서 쓸 수가 없다고 하는데 아파트 현장에서도 지금 외국인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보면 시공 오류 판정 받은 것도 지금 다 섞고 있네요 매뉴얼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매뉴얼을 그래서 배근도 철근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도면을 보고 넣어야 되는 부분도 이게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최저임금 오르고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하는 부분이 현장에서 반영되려고 하면 실제로 느끼는 금액은 엄청 좀 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몇 년 전부터 어 외국인으로 바뀐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력은 또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예요 우리나라 인력이 있는데 안 쓰는 게 아니라 또 우리나라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사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지금 LH가 발주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곳인데 LH가 발주해서 전수조사를 마쳤는데 철근이 빠진 단지를 공개했습니다 95개 중에서 이게 지금 15개 총 15개가 나왔습니다 15곳이 와 그런데 지금 입주 완료가 된 것도 있어요 입주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지금 검정색은 입주 완료가 됐고 녹색은 입주 중이고 주황색은 입주 예정 건설 중이니까 아파트까지 정확하게 지금 명칭을 다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는 기억하시다가 혹시 내가 파주 뭐 수원 그다음에 충남 아산 남양주 이런 데를 간다고 하시면 이 리스트를 한번은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뼈대인데 밑에서 이거를 보강한다고 해가지고 어 사실 저는 뭐 100% 보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안전상에 문제는 없겠지만 찜찜하잖아요 매일매일 자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있는 가구가 어? 삐걱하면 어? 이거 아파트 무너지는 거 아니야? 엄청난 게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순살 아파트가 싸게 나오면 만약에 매물로 싸게 나온다고 하면 구입 의사가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긍정으로 투표를 해주셨더라구요 아 역시 행복해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가? 이거는 내가 실 거주용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투자 목적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 싶지 않아요 새해 주고 싶지도 않아요 여기 살고 있다가 임차인이 뭐 잘못되거나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은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 저는 사실은 어 되게 좀 부정적입니다 아니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저 철금 빠진 아파트를 사서 수익 내겠다고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물건을 팔아도 저는 좋은 물건을 팔아서 그 사람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제 원칙이에요 제가 살 때는 애매한 물건을 사지만 저는 항상 제가 팔 때는 완벽하게 만들어서 또 그 사람도 이 매수자도 잘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동산을 항상 팔아왔고 거래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싸다고 어 싸기 때문에 좀 사러 갈까? 그 생각은 저는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살 아파트 매물로 싸게 나오면 우리 방금 올린지 얼마 안됐는데 2200명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와 이 짧은 시간에 최대의 투표인원 아닙니까? 어 순살 아파트 싸게 나오면 사실건가요? 절대 안사가 지금 59% 보관공사가 끝났다면 사지 41%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에 저는 투표를 합니다 저는 절대 절대 안 삽니다 예 자 그런데 어 지금 LH 95개 단지를 조사해서 15개가 나왔는데 그동안 시공했던 민간아파트 민간아파트 무량판 시공했던 293곳도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외형은 커졌지만 이런 내실을 좀 탄탄하게 다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우리나라 건축의 건설사에게 큰 매가 되고 큰 반성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살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2017년에서 23년 사이에 착공된 순살 아파트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붙여놔야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LH에서 지금 15곳 나왔고 지금 이제 민간에서 민간에서 지금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리스트를 놓고 이거는 안전에 관한 부분이니까 일단 여러분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우리 역발상인데 2023년 올해가 기점이 되겠죠 이제 올해부터는 철근을 얘네가 빼먹겠어요 넣겠어요 지금은 매를 단단히 맞았기 때문에 이거를 마냥 피할 게 아니라 아까 저 대형 건설사들도 2023년부터는 이렇게 언론이 주목하고 정부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시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공 시기를 봐가면서 아파트를 택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정말 불안하다 하면 2023년 이후에는 뭐 순살자의라는 표현 안 할 거 아니에요 기업에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저는 저 기업에서 분골 대신해서 정말 좋은 아파트를 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이후에 착공된 거는 안전할 것이니까 마냥 피하지는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랑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너무 관리감독 부분이 허술하기 때문에 관계법령도 조금 더 강하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감리 체계가 민간 대 민간으로 이 기업에서 그냥 단순 기업에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한 번씩 나가서 관리감독도 같이 복수를 할 수 있는 그 부분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이 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입주자분들은 보관공사는 당연히 이거는 기본이에요 보관공사는 기본이고 저는 이 순살 아파트 리스트로 포함이 된다고 하면 재산상에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게 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완전 떨어지잖아요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고 가격은 뭐 오르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짐 내놓고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한 거는 그거는 행크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은 보관공사가 완벽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선정을 해서 공통으로 전체가 다 그 아파트 및 이 관련자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수송을 해서 그 무형적인 손해까지 다 받아내면 좋겠습니다 지금 투자자, 정부 입주자 이렇게 세 분류로 한번 대처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